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그런데 박동진 명창도 못 따라갈 중구난방 타령이 있습니다.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해 새누리당 내 충성도 분류에서 출발한 친박 타령입니다. 원조라고 원박, 돌아온 복박, 멀어진 멀박, 잘린 짤박으로 시작했죠.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게 해달라고 하면서는 진박 다툼이 치열했습니다. 진짜 진실한 진진박, 뼛속까지 뼈박, 죽을 때까지 죽박이 등장했고 비아냥대는 호칭도 이렇게 줄어리였습니다. 그러더니 진박 간별사까지 나설 만큼 극심했던 친박 대 비박 갈등은 공천파동으로 번졌습니다. 180석 대성을 자신했던 새누리당은 참패했고 이게 결국 탄핵 사태로 이어졌죠.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벌이는 이전 투구가 7년 전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. 욘심 타령과 진윤 간별로 성만 바뀐 채 나경원 전 의원과 장재원 의원이 주고받은 말폭탄에 고스란히 집약 재현돼 있습니다. 나 전 의원은 제2의 진박 간별사가 당을 쥐락펴락한다고 했습니다. 장재원 의원은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, 제2의 유승민이라고 대받았죠. 나 전 의원은 저출산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뒤 당권 도전을 굳힌 듯한 모양새입니다. 하지만 이미 당 행사를 돌아다니며 양손의 떡을 저울질하다가 지지율 1위에 오르자 마음이 기울었다는 게 친윤 쪽 시각입니다. 나 전 의원은 장관의 기용하는 절차가 진용됐다가 청문회가 없는 자리로 임명됐다는 인신공격성 폭로도 나왔습니다. 처음부터 싫었던지 그동안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그래도 배려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배신감인지 분명치 않지만 분명한 건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 눈에 꼴불결이라는 사실입니다. 이 역접고 한심한 싸움판의 초점은 윤심에 맞춰져 있습니다. 대통령은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된 뒤에도 일절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윤심도 없다고 해왔습니다. 하지만 당권 후보들은 심지어 나 전 의원까지 한결같이 대통령의 뜻을 앞세웁니다. 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제재하겠다고 공언하는 지경입니다.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에 수렁해서 석 달이나 헤매고도 달라진 게 하나 없습니다. 지금 이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뿐일 겁니다. 보다 유연하게 순리에 따라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. 전철이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밟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1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도수는 등열로 망하는가였습니다.